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3회차 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제동시 슬립률을 구하는 공식은 슬립률을 구하는 공식이죠 ABS 슬립률은 20% 이상이 되면 락이 해제가 되죠 브레이크락이 해제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%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슬립률은 제동시에 슬립률을 구하는 공식이니까 제동률 슬립률은 V분의 V-VW 곱하기 100이다 이 얘기는 V는 차속을 의미하죠 차속 자동차의 속도를 의미한다 그 다음 VW는 바퀴의 회전 속도 바퀴의 회전 속도를 말한다 따라서 차속과 바퀴의 이런 슬립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한다면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에 앞바퀴, 뒷바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에서 이 차차에 대한 속도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V라고 하고 이 바퀴에 대한 휠속도, 바퀴에 대한 속도 이걸 우리가 VW다 라고 했을 때에 자동차의 이 바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슬립률의 계산을 차체가 진행되는 속도와 바퀴가 진행되는 속도의 비를 이와 같은 백분율을 통해서 구해서 몇 퍼센트 20%가 넘지 않도록 넘는 상태가 되면 브레이크를 해제한다 ABS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놨다 반복적으로 제어가 되죠 그 기준은 슬립률에 대한 상태에 따라서 락, 그 다음에 풀림, 락 이런 상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공식은 이와 같이 슬립률 공식은 1번에 해당되는 공식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42번 문제 브레이크 장체 프로포셔닝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프로포셔닝 밸브에 대한 설명이다 이 같은 경우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급제동시 앞바퀴보다 뒷바퀴가 먼저 제동되는 것을 그래서 좌우 또는 앞뒤 대각선 방향으로 유압을 컨트롤시켜서 브레이크의 상태 즉 급제동시 앞바퀴보다 뒷바퀴가 먼저 제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가 프로포셔닝 밸브다 이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프로포셔닝 밸브는 브레이크의 유압을 조절하여 그리고 제동력을 분배시키는 유압 조정 밸브라는 얘기죠 따라서 뒷바퀴에 오른쪽, 뒤 왼쪽 바퀴로 가는 바퀴가 진행이 되고 또한 여기서 오른쪽 바퀴로 간다 대각선 방향으로 유압이 컨트롤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앞 뒤의 관석력에 의한 바퀴에 대한 제동력이 효율적으로 유압 분배를 위한 밸브가 바로 이와 같은 프로포셔닝 밸브다 자 43번 문제 43번 문제는 ABS 컨트롤 유닛 ABS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자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휠의 회전 속도 및 가감 속도를 계산한다 2번 각 바퀴의 속도를 비교 분석한다 미끄럼비를 계산하여 ABS 작동 여부를 결정한다 자 세 가지는 다 맞는 얘기가 되죠 미끄럼비를 계산하여 ABS 작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슬림율을 계산해서 거기에 따라서 바퀴를 락 또는 풀림 상태로 반복적으로 유압을 컨트롤시켜서 제동력을 단축시켜주는 의미를 말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컨트롤 유닛이 작동하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 가 아니라 바로 브레이크가 기계적으로 작동한다 ABS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기계적인 작동에 의한 유압이 작동되도록 돼 있죠 따라서 답은 43번의 문제는 문제에 대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ABS의 제어 모듈을 보게 되면 외관이죠 외관, 외관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파이프가 앞바퀴, 뒷바퀴의 파이프가 가는 쪽으로 프레퍼셔닝 밸브 쪽으로 가는 밸브가 파이프가 이렇게 있고 이와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게 바로 ABS 모듈 ECU가 되죠 ABS ECU ABS ECU 그 다음에 여기에 안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컨트롤 액추에이터 모터가 작동이 되죠 모터는 얘가 모터고 이 모터에 따라서 밸브가 각각의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유압 밸브 모터 작동에 의한 유압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의 개념을 바로 이 ABS ECU가 제어함으로써 각 각 밭에 대한 유압을 컨트롤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 엔 엔 엔 엔